갑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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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군바잖아 그지?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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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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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맵 제작자가? 순수 컨트롤러 죽을 줄은? 이거 어떻게 가야돼 그러면? 이렇게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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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낚시 당하기 전에 죽는데? 아 이거 너무 작아요 안보여 아 아 아 아 아 방송화면으로? 아 그러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방송화면으로 보니까 죽기 시작해요 핳 저 점프에 어어씨 여기서 뭐 뚝 떨어지는데? 하하하하 저기 하하하하 아 유튜브 아 유튜브 됐어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양이가 미끄러져 아 맞다 고양이가 미끄러져 왜 더 못해지지? 미끄러 봐봐 미끄러지죠 안떨어지네? 안떨어지네? 오우씨 오케이 뭐라고 하는거야 아무것도 안밟아야 이거지? 이로가서 가고 뭐야 이거 중국 뭐야 이거 여기서 뭐 또 나온다 똥 똥 똥 똥 똥 아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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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오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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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채팅이 계속 올라와 아니 채팅이 신경쓰셔서 할 수가 없어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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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만..마.. 만두군단 오케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니 나는 마두군단 현재 어후.. 예외 구름 위로 올라가야 돼? 아 그래? 아 아 아 근데 좀 컨트롤 늘지 않았어? 아 구름 구름군단 아 만두군단 얘 밟아볼까? 근데 이 조작감이 너무 안좋아 미끄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위로 올라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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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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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가 있는데 오! 이렇게 하나 보내고 아! 아! 하나 보내고 가는게 맞아 그지? 오케이 오케이 파악했스 스 스 들고 오케이 아! 저 아예 넘어가 버려야되나? 아! 아! 아이 나 도약이 없는데? 도약이 없어서 넘어갈 수가 없는데 발을 타야되나? 아냐 발은 닿으면 죽어요 ㅋㅋㅋㅋ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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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염 깼어요? 뚱 뚱 뚱 뚱 어? 왜? 컨트롤 W 누르면? 네번째 칸 네번째 칸 네번째 칸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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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들어가는게 아냐 들어가는게 아냐 오 근데 뭐 그게있나? 여는게 equal 숨겨진 박스? 여긴가? 공으로 다시가? 공으로? 공으로 공으로? 자 네 번째 여기 여기 앞에 아 아 뛰기만 해도 뛰기만 해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안 닿아도 돼? 안 닿아도 돼? 차근차근 자 여기서 차분하게 합시다 차분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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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잡아야 된다고 저거? 자 여기서 뭐 해야 된다고? 어? 저 구슬을 잡아야 되나? 어? 어? 족박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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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보면 고수가 스피드런 하는 줄 알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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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고 지나가고 지나간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하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몇 탕까지 써요 이거? 위로가는데 아 위로 알았다 위로 보내고 보내고 가는거네 아 알았다 위로 보내고 어 보내고 가는거네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아 독버스하고 싸우게 하는건가 독포도자하고 싸우게 하는거야 서로 죽이게 어 뭐야 그렇지 그렇지 거짓라기 이 노래 그거 아냐? 컬투쇼 노래 아냐? 지금이니? 요가 제일 좋아 오키 김대희 애초 컬투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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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해야 돼? 두 팔을 넘어야 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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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음 음 음 finding 으어 멘트쇼가 제일 좋아 şeh이쫫이 탈출 쇼가 제일 좋아 지금 있니? 또 있어? 콜트쇼가 제일 좋아 콜트쇼가 제일 좋아 계속 나오는 거야? 아 콜트쇼가 제일 좋아 콜트쇼가 제일 좋아 콜트쇼가 제일 좋아 콜트쇼 콜트쇼가 콜트쇼가 콜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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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쪘다 쟤는 쪘다 아 이렇게 이렇게 봐 아 이제 일종 아 아 아 씨 파트 쉬어 봐 이제 일종아 아 아 파트 쉬어 봐 이제 일종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예 저 끝으로 가버려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아니 또 저쪽 끝이 없네 와리가리? 와리가리 안돼 아 이렇게 아 이땐 빨리 가야되 뚜쉬 탈툴 컬스 쇼가 제일 좋아 저 위에서 덮지 넘으면 어떡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바로 뛰어서 넘어가야겠다 그치? 뒤로는 못가는데 아 좀 더 기다렸다가 치고 바로 넘어가야겠다 아 좀 더 기다렸다가 치고 바로 넘어가야겠다 어 여기로 들어가는건가? 아 알았다 좀 뒤에서 뛰어야되네 마인드 마인드 콜투시 지민이 이 그치? 이렇게 넘어가야 돼 중간쯤에 네 번째 블록에서 여기서 그치 루키에겐테고 나 좀 버럿때 마음도 신선하죠 루키쇼 콜투쇼 쭈미니? 루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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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루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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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운데 있는 버섯은 치면 안돼요? 루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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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 쟤가 어떻게 잡아? 이걸 잡을까? 걸어서 가는거라고? 아닌데? 보선먹고 가? 쟤가 어떻게 된다고? 이것도 쟤가 너무 좋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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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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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벗어라 아 이렇게 뭔데 아 몰라요 안걸네 안걸드려 뭐야 푸시탈초 컬투쇼가 재밌어요 아 너무 어려워 이 부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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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이 있어 기르트에 아 아 아 어 석도 붙이면서 가라고 그냥 안돼 봐봐 안되잖아 오케 아 저쪽으로 한번 오케이 오 안먹지마 저지? 으응? 왜왜왜왜왜 뭐야 이게 갑자기 이상해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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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야? 뭐야? 오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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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꼭. equals.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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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어.. 그래? 어 뭐야? 이런 풀을 먹은게 아니네 이거네 끝 가깝습니다 Ollie yay 잘잘하게 와! 쁠.. 해장 보컨 해장 별을 먹는건가? ~! 쫀득해요 once is Apa 줄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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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자마자 바로 가야되나 보다. 부란색 타자마자. okay. 위치가 좀 그거 돼야 되나?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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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재패드 재패드 merge 저장했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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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오케 어떻게 한거야 아이씨 미쳤어? 우와 던져버리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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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 뭐였지? 내가 왜 죽었지? 아 아까 점프해서 뭐야 이거 왜 지랄해 꺼져 아 저기 밟으면 안 돼 아 밟으면 안 돼 야 굳이 죽이면 되는지 죽이면 되는 걸 왜 던지는 거야 열받게 모션을 다 만들어 가지고 굳이 꺼지라기 오케 저장 이거 또 이상하거다 나 일로 안가 이렇게 할까 절대 안가 절대 절대 안 당할 거야 절대 절대 안 당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무조건 밟으면 튕겨져 나가니까 밟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기다렸다가 요정도 기다렸다가 요정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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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앞에 있어? 아니잖아 안되잖아 내가 봤을때 이렇게 하고 뒤로 가는거야 그리고 앞으로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아, 컷신다. 어떻게 해야되지? 넘어가야되는데 거북이를 죽여야된다고? 어 뭐왔나 어 어 그럼 이렇게 따라가서 죽이는건가보다 이렇게 살리고 넘어가자 어 어 거북이 멈춰놓고 아아 알았다 거북이 멈춰놓고 근데 이걸 부셔야되는데 아 요거까지만 하지 하나를 부셔야되 닥편공 요 아래 넣어주네 아 나 띵띵띵띵 거북이 밟고, 식품이 밟고 띵가 있네? 아, 이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 거북이, 거북이를 죽이는 거 맞는 거야 왜냐면, 거북이가 아까 보니까 깃발을 넘어가더라고 거북이를 줄이고, 잡고 거북이를 줄이고, 잡고 거북이를 어떻게 잡죠? 거북이 같이 갈려면은 빔이 있어요 그럼 일단 하지 말자 이거 부셔야지 그게 있는데 부서야 레이저리 피하는데? 아, 그러면은 거북이를 잡고 얘를 밟고 얘를 밟고 아래로 가서 거북이를 보내고 슈퍼맨을 밟고 간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까 그렇게 했을 때 안 보였잖아 안 보여가지고 못 죽였잖아 아, 안 보였잖아 여기 봐봐 안 보였잖아 번역불닭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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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를 멈추고 요것도 지방이? 밟고 여기서 위에 스쳐? 벚 just 나 알았으 당황한 두개쓰 여기서 요걸 쳐 아 알아서 부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 꺼부기로 하게 음 오케이 그리고 앞에 레이저 피해주고 아 레이저도 피해야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북이 때리고 가면 된다고? 레이저는 어떻게 가봐 봐봐 아래로 가면 꺼부기가 안되잖아 꺼부기를 쏘고 가야되는데 여기서 가면 꺼부기를 쏘고 가야되는데 쏘고 어떻게 가 아래서 위로 친다고? 이걸 치면 된다고? 이거 아까 했더니 그거 됐는데? 내가 올라가죠 아 거북이 앉히면서 가게? 이걸 먼저 깨는 이유는 단 하나에요 레이저 피할라고 이 앞에 레이저 유인하고 오케이 근데 이거 너무 붙었는데? 오케이 이거지 이렇게 하는거야 아 냥이 이거? 피해야죠 아 엑냥이 아 Louise 엑냥이 아 아 여기서 조금 안되는데 제작자 의도는 이거 분명히 함정인데? 아 저 위로 올라가는 건 같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투시 탈출 컬투쇼가 제일 좋아 투시 탈출 컬투쇼가 제일 써요 투시 탈출 컬투쇼가 제일 좋아 투시 탈출 컬투쇼가 제일 좋아 투시 탈출 컬투쇼가 제일 좋아 뭐야 여기 왜 안버려져 뭐였나? 잠깐 아 아 스티치를 켜라고? 놀 놀 놀 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거 조금 더 버려지는거 어떻게 버려지지? 두번 버려지면 사는데? 파이팅! 다시 조금 더 버려지는 곳으로 보기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버려졌다 안 버렸다 하냐고 왜 하나만 안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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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완전 앞에서 만나요. 앞에서 만나요. 안쪽에서 만나요. 앞에서 만나요. 앞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뛰죠 여기서 뛰죠 여기서 이게 맞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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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뛸까? 아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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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칸 아래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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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tTT 응? 벗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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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이게 되네? 잠깐만 벗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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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완전 끝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안되네? 어떻게 되는거지? owned by Wome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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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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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달려야 되나 봐 아 또 멍 때렸어 아 떨어지는 걸 밟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아 고팩 어제 고맙습니다. 도리는 그냥 달려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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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위에서 먼저 떨어지니까 커신 타고 로봇을 날아가는 거야? 아... 이쪽... 이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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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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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먼저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게 드드득하면은 이미 이걸 밟고 넘어갈 순 없어 그래서 이게 먼저 떨어지게 하고 앞으로 봐서 밟아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치즈아 그 참는 거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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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저게 먼저 내려가는 게 있고 끊는 게 있어 아우 참 기다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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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가야돼 가까이 가면은 이게 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얘가 떨어지고 한 두세 발자국에서 이렇게 될 때 근데 저게 내 문제는 밟을 수 있냐 이거야 밟을 수 있어? 저게? 아아 이거 어차피 넘어가도 치킨이 있네 깬거야? 이걸 15트에 깼다고요? 저거 로봇한테 던져지는 거 이거 혼자 찾아내려면 15트 안에 못 깰텐데? 아 멜론 먹어야겠다 어떻게가? 쫄하 갈 수 없는데 이거? 움직이지 않는데? 아 쟤 개빡 돈다 아아 아 너무 열받아 으어우 개빡쳐 야마도라 어후 씨